옳지! 할머니한테, 할머니한테 옳지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천천히 빠져라. 아이고, 천천히 빠져라. 어지러워? 네, 너무 좋았어. 아줌마 난리 못해 준 거. 엄마 보고 싶어서. 우리 특단이지? 응! 따지러워! 헷갈렸어, 지금. 누구, 바로. 부부인가? 생신가? 아침에 오는 날이 왔는데. 아침에 오는 날이 왔어요. 아이고, 아침에 오는 날이 왔어요. 그거 너무 좋다. 한국에 오는 날이 왔어요. 거꾸미 체내큼이 갔다 오네 김성현 왜 그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메뉴가루 오르기 ㅋㅋㅋㅋㅋ 몸 좀 드세요 ㅎㅎ 생고기! 생고기 조금 줘도 돼요 그.. 뭐.. 재수 없으면 그런 거 가서 사람 물어보면.. 그런 게 맛있네. 응. 맞아. 맞아. 응. 난 무슨 말씀을 모르겠어. 그냥.. 너 아까 안 먹는다 했잖아. 민현만까지 찍어볼까? 조금만. 조금만. 그렇기 전에 먹을 아까는 broadcasting. 코로나19에 대한 문화가 안בח게. 심기있는 마음이 아쉬워. 잘 먹죠? 밥을 놀어. 에 NEWSате 한심. 기업이 ㅇㅋ 성붕이 ㅇ ㅇ ㅇ ㅇ ㅇ ㅇㅇ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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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 내 집은 가슴을 만들었다 마을에 가득한 옷을 입혀냈다 마을에 가득히지 못하고 애처로운 모습이다 응 애처로운 모습이다 왜 이렇게 안해 뭐 찍고 나네 안 돼 안 돼 혜리 누나 봐봐 아 귀여워 갖다줘 갖다줘 배달 갖다 놔 옳지 갖다 놔 자 갖다 놔 어 그거 아니야 옳지 옳지 저기야 그거 가져와야지 가져와 가져와 할머니한테 옳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열어봐요 고마워요 또 있어 또 있어 서리가 주는 용돈 와 서리가 주는 용돈 고맙습니다 우리 서리 고맙습니다 우리 서리 고맙습니다 서리 잘했어 서리 잘했어 서리 잘했어 꿍적도 안나 엄마가 간라 마지막으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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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야 낮에다 보고 있어요 응 인사 인사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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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